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현대 스포츠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스포츠 속에 숨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는 우리들의 몸짓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린이 미술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4명의 작가들이 몸의 동작이나 접촉, 소리 등을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전시회 현장으로 나들이 떠나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국립중앙과학관. 이곳에서는 스포츠와 과학이 결합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보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명승부 속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AR 같은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데요. 활용을 하면서도 과학기술을 어렵게 느끼는 청소년이나 성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주제로 과학기술을 친근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포츠를 주제로 한 만큼 올림픽 관련 전시부터 눈에 띄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을 기념해 포토존이 조성돼 있고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된 디지털 성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화를 봉송한 휴보 로봇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 공간에 들어서면 승리를 위한 다양한 공식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내 몸의 운동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곳에서는 15가지에 이르는 장비들을 통해 순발력이며 민첩성, 지구력 등 운동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승리 공식의 내 몸 재발견 코너는요.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공식으로 내 몸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을 제안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민첩성, 순발력, 근력, 유연성 같은 다양한 신체 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 부위별 근력 측정기, 센서를 이용한 보행 분석기, 그리고 AI를 이용한 체험 분석기 등 다양한 측정 기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두 번째 공식은 첨단 기술입니다. 이곳에서는 스포츠 선수와 과학의 만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마라톤과 양궁, 사이클 등에서 쓰이는 카본 신소재 장비와 축구 선수들이 입는 검은 조끼인 전자데이터 측정 장비 등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PS는 전자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으로 GPS가 내장되어 있어 선수들의 활동량, 심박수, 그리고 최고 달리기 속도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슈팅이나 패스 성공률, 그리고 스피린트 횟수 같은 추가적인 경기 데이터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승리를 향한 공식들을 만나봤으니 실제 운동에 적용해봐야겠죠? 이곳에서는 AR이 접목된 클라이밍을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3지점의 원리를 떠올리며 초보자도 능숙하게 시도해봅니다. 관람객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승부욕을 발산하며 가족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 명이서 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바로바로 점수 대결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이번 전시회는 패럴림픽의 대표 종목인 보치아와 휠체어 육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육상은 사이클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함께하는 레이스라는 전시품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올림픽과 패럴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순서대로 관람하면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시 완주를 기념하는 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오를 수 있고요. 또한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와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기술 체험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에 오셔서 스포츠과 즐겁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스포츠에서 흥미로운 과학기술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 파리올림픽 개막 첫날인 7월 26일까지 열리는데요. 선수들이 펼치는 명승부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온몸으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감상하기 좋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언어를 사용해 소통하지만 때로는 말 대신 몸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4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몸을 주제로 회화, 설치, 영상, 사진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별로 관람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카드가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그간 예술이 낯선 관객을 맞이하는 전시를 기획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몸짓하다 전시는 시각과 인식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 몸짓을 통해 어떤 것을 표현하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전시입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회화는 작가가 붓을 들고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사용한 흔적인데요. 우리나라 행위예술의 선구자 이건용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가 과감한 몸짓으로 만들어낸 색과 형상은 춤을 추는 듯한 생동감을 연출합니다. 이건용 작가는 전통적인 회화 양식에서 탈피하여 행위예술과 관련된 그리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그는 예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몸짓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작품과 같이 캔버스를 마주서지 않고 캔버스 뒤에 서거나 옆에 서서 또 그리고 팔을 벌리고 허리를 구부려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홍세진 작가의 설치 작품이 놓여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소리를 잘 듣지 못한 작가는 보청기로 들었을 때의 소리가 실제 소리와 많이 달라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진짜 소리가 어떤 모양인지를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연구 작가는 신체의 구조 변형과 재구성을 시도하며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자 한 작가입니다. 매주얼은 시각과 지각의 관계탐구 과정에서 말의 시선과 움직임을 연구한 작업입니다. 말의 뒤쪽 두 다리의 구조와 비례를 작가의 몸에 맞춰 제작하고 또 꼬리를 붙여 마치 말이 달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작가는 마장마술 경기에 참여한 말의 동작과 시선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말 발굽 소리를 채보하여 확장된 예술을 실현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과 감정들을 춤과 음악으로 펼쳐낸 조영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신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영상과 설치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몸짓이 예술이 되고 미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몸짓을 깨닫기를 기대하며 전시는 5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거나 안아줄 수도 있고 어깨에 기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짓에는 100마리 말보다 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몸짓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주말. 아름다운 봄을 즐기기 딱 좋은 축제가 충북 진천에서 열렸습니다. 즐거워요. 비는 오지만 상쾌합니다. 너무 좋고 재밌는 경험한 것 같아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진천 농다리 축제와 더불어 열리는 레이크사랑 걷기 대회에 함께 가보시죠. 해마다 진천에서 농다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농다리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걷기 대회와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오늘 걷기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기념품을 드리기 위해서 그 기념품 표를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걷기 대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데요. 진천의 자랑, 농다리에서 신나게 출발해봅니다. 이쪽에 레이크파크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제가 진천 태생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기를 먼저 왔어요. 레이크사랑 걷기 대회는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대회인데요. 우리 충북 도내의 여러 호수들에 대한 홍보를 겸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초평호에서 해마다 열리는 우리 농다리 축제를 맞아서 레이크사랑 걷기 대회를 함께하게 됐고요.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한 운동이죠. 아니,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수분 보충하시는 거예요. 농협 제발 해야지. 어? 나무에 여의주가? 이건 뭔가요? 무슨 소원 드렸어요? 가족들이랑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부자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 빌었어요. 아, 그래요? 즐거워요. 비는 오지만 상쾌합니다. 자욱하게 안개도 끼어있고 물안개도 끼어있고 꽃도 피어있고 되게 몸에 물이 가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이른 아침 숲길을 걷는 이 경험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기분을 들게 하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빨라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코스에 접어들다 보니 아니, 저건 출렁다리? 네, 이 초평어 미르 3구고 출렁다리는요. 전체 길이가 309m입니다. 이건 전국 최장인데요. 중간에 무주탑, 교각이 없는 출렁다리에서 전국 최장이고요. 2일 날 개통을 했는데요. 개통 이후에 매일같이 한 만여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보행하실 때 핸드폰 떨어지시면 못 찾으시니까 핸드폰 조심하시고요. 와, 웅장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출렁다리입니다. 다 철망으로 해서 빠져나가. 바람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하나도 안 들려요. 괜찮아요. 건너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생전 처음이에요, 내 인생에. 무서우세요? 너무 무서워요, 다리가 떨려. 이 다리가 떨리는 게 아닌데, 다리가 떨려. 너무 멋있는데, 너무 떨려. 좁으니까 또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용감하게 가자, 용감하게. 용감하게 갑시다. 감독님, 지금 카메라가 떨리는 건 다리가 흔들려서인가요? 감독님의 팔이 흔들려서인가요? 아찔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의 풍경입니다.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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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찍어요, 왜 찍어요. 경치도 보면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무서움에 빨라진 발걸음. 그럴수록 더 흔들리는 출렁다리. 이것이 바로 출렁다리의 매력이죠. 시원하게 펼쳐진 초평호. 너무 힘들어. 후들후들 다리가. 아이고, 무서워. 두 번을 건널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건너요. 너무 좋고. 짱이야, 짱. 진천루요, 진천루 잘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우리 레이크사랑 걷기 대회 코스가 이번에 새로 개통된 미루 309 다리에서 다리를 지나는 코스여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관례뿐만 아니라 충북, 일원, 또 우리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축제장으로 가볼까요? 어, 다리 위에 왜 다들 모여 계시는 거죠?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견지 낚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살이 너무 세요. 아, 너무 세다 하세요? 네. 저기 더 풀리셔서 저 밑으로 더 내리세요. 어디까지 그러지?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낚시법으로 납작한 외짜 걸레를 말하는 견지에 낚시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죠. 어, 그분은 뭘 잡은 거예요, 지금? 콜쓱이요. 오늘 안 잡히는데요? 너무 좋은 추억이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은 어땠어? 재밌긴 했는데 못 잡아서 아쉬웠어요. 네, 바로 그러면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긴장하지 말라고 박수 쳐주세요. 잘 걷고 잘 놀고 이제 제대로 볼거리만 남았는데요. 보는 사람도 긴장하게 되는 전통 줄타기. 간다, 간다, 간다.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줄타기. 무르익을수록 줄광대 대범한 누름에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가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시지 않고 끝까지 박수 쳐주시고 경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많은 축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눈맞춤하고 호흡하며 또 전통 줄타기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천축제에서 뵙지만 또 좋은 곳에 뵙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물놀이를 하며 물고기도 잡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에서 기념품도 만들고 진천 농다리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 사진 전시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푸드트럭까지 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지금 3년째 오고 있는데요. 너무 즐겁고요.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해서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랑 그런 것도 좀 잡고 엄마, 아빠랑 돌아다녀서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평호를 많이 찾아오셔서 초평의 아름다운 경관도 구경을 많이 하시고 또 아름다운 불레길을 걸어다니는 힐링을 해주시기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의 자랑! 천년의 농다리에서 펼쳐진 행복한 축제의 시간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눈 추억의 시간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연평균 근로시간이 상위권에 해당하는데요. 월화벨 평소에 평일에 지쳐서 퇴근하고는 집에서 그냥 쉬는 편인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퇴근하면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월화벨 잘 지키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은 꼭 필요한 법 일도 지키고 내 삶도 지키는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구 달성에 위치한 직업병 안심센터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생긴 몸의 병인 직업병을 진단해주는 곳입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연관된 질병을 모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상, 산재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제공하는 노동과 연관된 모든 질병은 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일상 속 직업병 나에게 생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요즘은 천식약 드시고 증상이 좀 어떠세요? 지금 천식약 먹고 괜찮긴 한데 근무하고 집에 가면 조금 더 밤사이에 목돼서 심한 시점이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의 체계적인 상담은 물론 작업환경조사를 통해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직업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는 직업병 안심센터 최근에는 퇴근 후에도 휴대폰, SNS를 통해서 업무가 연장이 되면서 직장과 휴식 공간 간의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져서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근로자들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워라벨, 즉 일과 나의 쉼터 그런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건강해야 하는 법 근로자들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 감정노동자를 위한 일대의 심리상담, 집단치유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마음 치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작업 관련 선 질환 예방,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룹운동, 일대의 PT도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만큼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상담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회사 생활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언어폭력이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꾸준히 심리상담 받으면서 그런 무너진 자존감을 많이 회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기드는 건강한 마음 밴드 운동, 요가, 스피닝 등 다양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일하느라 부러진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이완시키면서 부드럽게 풀어주고 다리도 쭉쭉 펴주며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성글성글 맺히는 땀방울. 제가 컴퓨터를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아팠는데요. 한 달 운동하고 나니까 어깨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운동하다 보니까 땀 흘리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 마치고 한 시간 이렇게 땀 흘리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일주일에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이런 게 바로 워라벨 아닐까요. 워라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또 다른 곳.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의 경영 문화부터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곳. 저희는 일생활균형 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가족 친화 경영 문화 조성 그리고 일생활균형 시민 공간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워라벨 추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워라벨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도 근로자만의 노력도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우리 삶에 있어서 워라벨은 굉장히 중요한데 워라벨을 우리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워라벨이 반드시 필요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요. 개인은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업에 직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나가는 센터 직원들. 우리 교육 바꿔 볼게요. 오늘 가시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 워라벨 아카데미 교육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근처 기업체에 가는 길입니다. 저희 워라벨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생활 균형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 평소에 대화를 못했던 직원분들이랑 임원분들이랑 같이 재미있는 게임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워라벨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이곳.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게 해준다는데 다양한 사내 복지 공간 어떻게 마련하게 됐을까요? 저희 회사 경영 철학이 직원이 행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을 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일과 개인 삶이 분리되면서 업무 효율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는 카페, 요가, 필라테스, 피부관리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를 하는 연애 40만 원의 자기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워라벨 교육을 듣기 위해 3, 3호 모인 사람들 워라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행복한 직장을 위한 실천 교육까지 어려운 내용의 강의도 집중해서 듣는 직원들 우리의 능력이 크려면 내가 열정을 썩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정을 썩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런 장소가 어디가 되면 좋을까 생각하면 이 직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 강의가 끝나면 팀 빌딩 시간을 통해 평소에 서먹히던 동료들과 즐거운 게임을 하며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가집니다. 별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센터 강의를 통해가지고 저 워라벨의 중요성이라든지 참뜻 그리고 저만의 워라벨 생활 패턴을 또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퇴근 후에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어학원이라든지 운동 이런 걸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라 불리는 요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또 꾸준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과 내 삶의 적절한 균형 너무 시원하게 잘 받았고요.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무료로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일하면서 이런 복지 혜택들을 누리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퇴근을 하고 나서도 제가 뭔가 이제 활동적인 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말 충만하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의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일의 능률도 오르는 것 같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지금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많은 근로자 여러분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을 함께 응원합니다. 가정의 달 특집 우리 동네 찐맛집 요즘 노키즈전도 많고 또 애들이랑 밥 먹으러 오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어버이날만이라도 밥 좀 편하게 먹자 저희 신랑이 오늘 고생했다고 저한테 주네요. 이렇게 크다고요? 사장님은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가게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키즈카페인지 아니면 고깃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죠. 저희는. 키즈카페만 따로 이용 가능하시고 식사만 따로 하셔도 되고 요즘은 큰 가게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그전에도 식당을 할 때 놀이터 조금 있는 그렇게 했었어요. 막창집을.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키즈카페라는 곳을 제가 따로 이제 큰애 둘째 크면서 가봤었거든요. 가보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입장으로. 이런 가게에서 고기를 팔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잖아요. 맞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딱 느끼셨던 것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곳이네요. 그럼 사장님도 자녀가 몇 분이 있으세요? 저희는 일곱. 네? 일곱 명이요? 일곱 명이요? 저기 지금 카메라 뒤에 하나 둘 셋 네명의 아기들이 있는데 혹시 사장님의. 네 저희 애들이에요. 아니 부부 금술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뒤에 물고기들도 잘 키우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원래 이런 데 그런 소질은 없었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좀 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육아 꿀팁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아기들 때 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받아주면 난리가 나니까 안 되는 건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막 울면. 너 울어도 안 돼. 하고 그냥. 알았어. 다 울고 나오면 찾아와. 하고 그냥 가서 딴 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애들이 슬근슬근 그냥 오거든요. 그 친구. 똑같지만 뭐 애기들이 키우는데. 애기 한 명이든. 90명까지 받아본 적 있어요. 90명이요? 애기만? 네. 저희가 이제 3시부터 문을 여니까. 네네. 3시부터 문을 여니까.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 활동 시간에. 독점으로 오셔가지고. 어머.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테이블 한 팀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어른 항상 손님들 오시면 어른 두 명에 애기 다섯 명. 어른 뭐 여섯 명에 애기 아홉 명. 바글바글해요. 맞아요. 주말에는. 정신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래 퀴즈 카페라고 하면. 편견을 좀 많이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7년 정도 막창 장사하다가. 여기서 지금 한지 7년 정도 됐거든요. 10년을 넘게 막창을 하셨구나. 그리고 막창 장이나 모든 소스류들은 다 직접 만드니까요. 뭐 입 베렀다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린이 메뉴도 있어요? 어린이 메뉴 있죠. 주먹밥도 있고. 어린이 된장 안 매운 거. 수제비도 있고. 라면도 매운맛 안 매운맛. 애들 손님이 많다 보니까. 된장 시키시면 어린이 된장 드릴까요? 매운 된장 드릴까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맛있는 된장이에요. 이 냄새. 이 연기.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와우. 막창사지. 퀴즈 카페 안에 불판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불판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어 놀다와 놀다와 먹고 있을게 놀다와. 오지마 오지마. 아 뜨거워. 제가 개인적으로 막창을 먹어본 여자로서. 듬뿍 찍어서. 고장된 맛. 고장된 맛. 와우. 키즈카페는 키즈카페대로. 고깃집은 고깃집대로. 투탁. 그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 어어 놀고 와 놀고 와 놀고 와 놀고 와. 내가 챙겨주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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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막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식은 거 남은 거 먹게 되는데. 안 그래도 돼. 갖고 온 따끈따끈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요. 누나보면 저의 애 있는 줄. 애 없어요. 수제비도 맛있어 했어요. 손으로 직접 수제비를 다 떠서 만드신대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 손님 많아지면 내가 다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내보낼 거야. 그 투박하면서도 그 쫄깃함이 와 이래서 송초재비 송초재비. 어른들 된장찌개. 멀큰하다. 어린이 메뉴 주먹밥. 이거면 됩니다. 밥 먹이는데 잠초 컷. 여기는 온 가족이 요리를 만들고 온 가족이 서빙도 하고 온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보통 우리가 키즈카페 하면 음식에 대한 기대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믿고 먹으셔도 된다. 여기는 고깃집이다. 오늘 생일인데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래요? 선물은 뭐 받았어요? 몰라요. 비밀이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귀여워. 귀여워. 이 꽃은 뭐예요? 저희 아들 생일이라서 저희 신랑이 오늘 고생했다고 저한테 주네요. 자주 사주세요 꽃을? 네 해마다 사주고 있어요. 아들 생일이면 항상 고생했다고. 아기 낳아줘서 고맙다고. 그냥 항상 선물 아니면 꽃다발을 하나 주더라고요. 너무 사랑꾼이신가요? 여보 항상 고생하는 거 아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개 나라 외국인 선수 200명을 포함해 총 5천여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국의 마라톤어들이 모두 이곳에 총출동한 건데요. 대회를 앞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몸풀기가 한창인 선수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은 응원을 받는 한 선수. 오늘 42.19km 풀코스 400회 완주에 도전하는 주인공. 바로 이만섭 씨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달려온 마라톤 인생을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한 주인공.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 마라톤을 뛰면서 트로피라든가 메달을 따고 했던 부분에 저만의 공간의 어떤 방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랍니까? 지난 25년 동안 그의 마라톤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일명 마라톤 기념방을 소개합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유달리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고 전국대회는 물론 세계대회까지 두루 섭렵했습니다. 이사를 많이 하고 여러 번 다녀서 트로피도 많이 분실되고 다시 대회 가서 또 받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띄었고 받았던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어떤 일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대회는 제가 옛날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좀 국가대표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해서 이게 그 기록이 2시간 36분 35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룹에서 비그룹에서 2위를 했던 기록인데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기록은 제가 최고의 기록을 냈던 부분이어서 너무나 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아끼고 있는 부분의 하나의 그런 근거물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달리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마라톤을 더 잘 그리고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인데요. 지난 주말 이른 아침부터 삼척엑스포광장이 북적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비가 와서 좀 그러는데 지금 뭐 양호합니다.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요. 비가 오는 바람에 좀 페이스 조절도 좀 해야 되고 완주를 좀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체력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좀 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척시 육상연맹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 삼척시 육상연맹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 2, 3개월 이상 꾸준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대회지만 긴장감은 늦출 수 없는데요. 이제 대회 시작이 임박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응원을 받으며 출발선으로 향하는데요. 화당atch Bangu는 3,516만원컨대회에 이제 곧 1코트 4코트 양개로 와주 하시죠. 주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뛸 거예요. 회장님하고 사이가 저는 모르는 사이예요 그냥 같이 뛰기 위해서 400개 축하하는 의미에서 성남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저도 나이가 60 넘었습니다만 대단한 거죠 같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3척 육성연맹 임환석 회장님께서 400회를 오늘 레이스를 마시게 되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상 없이 끝까지 잘 레이스를 하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드디어 3척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하지만 오르막길도 문제없이 극복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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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아마 마라톤이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코스 400회 완주 성공. 기분 좋습니다.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일기가 좋아서 아주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힘은 좀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400회 완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뛰는데 그래서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제28회 삼척 황룡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대망의 풀코스 400회라는 대업을 이루셨기에 전 회원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담임이들이 응원해줘서 오늘 무탈하게 400회를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회장님은 진짜 금명 성실히 열심히 연습하셔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삼척시 육상연맹 회원들이 솔선수범하는 회장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400회 완주가 풀지 않은 거죠? 네 저는 이제 오늘로써 10번을 풀코스 완주였는데 회장님의 400회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완주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만섭 회장님 화이팅! 회장님 400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500회, 600회, 700회, 1000회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언제까지 뛰겠다는 걸 정확한 답을 유출한다면은 뛸 수 있을 때까지 뛰겠다는 답이 정확한데 그래도 제 목표는 한 70세까지는 그래도 풀코스를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는 지금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달리면 언젠가 그 목표는 반드시 이뤄진다는 이만섭 씨.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즐거운 마라톤 인생을 응원합니다. 간식 우리의 그의 즐거운 마라톤 인생을 응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